안녕하세요 브랜디, 페퍼, 호이 엄마! 엄마랑 브랜디! 엄마 어디 갔어? 우와! 야! 저기서부터 갔어! 얘 냄새를 엄청 느낀다! 누구야? 아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 바람이 부니까 그런가? 아이고! 가자 가자! 엄마 기다려야지? 브랜디 엄청 찾았어! 엄마랑 브랜디라! 여기 봐! 공 꺼내야겠다! 공 꺼낼게! 공 꺼내면 오지! 나이스 너무 환상해! 이럴 때 빨리 걸어야 돼! 갈게요! 이거랑 이맛부터! 비해이 차 şunu transmit고 목욕 하아 단 대자일 아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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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저요 저요 잘하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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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잇 오오 안해 아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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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놔 놔 남양 대학교 어머 몰아 advances 반장 타워드 한임비 생일 하늘 합니다 아 여 gradually 그 귀찮은 오직 고창 언니 마지막 산책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지는 않아 어제 얘기하다가 제가 아이들 너무 보고 싶을 거 같다고 막 얘기하다가 눈물이 막 죽으로 나는 거예요 진심 언니가 왔다 올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 대학교 때까지는 놀러 가다가 그리고 애들도 막 키우고 하니까 못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갔다 온 게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 때문에 가고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고 가족들도 막 보고 싶고 하니까 갔다 오려고요 거기 한 번 가기가 어려워요 막 환승해야 되고 막 좀 멀어가지고 거의 하루를 이동해야 돼요 아무튼 잘 다녀올게요 거기에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으니까 나를 위로해 주겠지 페퍼랑 나랑 좋아하는 길 여기 털을.. 아 털이래 풀을 다 깎아서 예쁘네요 날씨가 좋아요 눈부샷 페퍼는 밖에서 눈을 잘 못 떠요 원반을 갖고 와야 던져주잖아 아 원반이 아니라 삐삐를 삐삐를 다 언니가 던져줄 건데 귀여워 아 미안 미안 옳지 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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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브랜디 산책 잘 시켜주세요 수산을 다 할게요 나 혼자 죽었다 우리 애기 안녕 그 모습 잊지마 두 번째 비행기 다 잤어? 왜 그랬어? 응 아 아 아 아 아 근데 진짜 브랜디가 더 작아? 응 진짜 훨씬 진짜 진짜 아냐 진짜 이만해 한 이만해 한 이만해 대이지가 훨씬 커 고세 하이 고세 하이 고세 하이 손 눈치 봐 손 주세요 나 여기 오는 게 기억이 안 나 여기는 애들이 싫어하지만 잘 안 오지만 나를 위해 와줬어 뚜껑 하이 어쩜 어쩜 theirs 나 나 나 그렇게 탑에 다시私 탑 탑 탑 드러빙 우리 어디 가요? 삼위치 왔다 다 왔어 내가 좋아하는 치킨 미쳤어 너무 맛있겠다 이 소스가 진짜 대박이다 하이 장난감 큰 거 큰 걸로 갈게요 어 핑크도 있는데 핑크 어떻게 생각하는데? 새끼 건데? 아 새끼 새끼 거라고 하니까 약간 욕각했어요 방금 좀 하하하하 그러면 큰 새끼 걸로 오케이 약간 자갈 같이 돼있는 바닥이 하이 코오펜 하이 코오펜 하이 코오펜 아 너무 귀여워 시즈는 어머나 시즈는 어머나 아 지즈는 어머나 오 오 오 오 아 오 오 부끄끄끄끄끄끄 여기 하이 제녀가 이렇게 지조보는 12 GIRLS 맞아 그 잔 뭔가 까먹지 않은지 내 주말은 공격이 안 된다 갑자기 바뀌었어 우리 다 예쁘다 했었어 예아 알았잖아 나 싫어 뭐해? 왤워 와우 쥬어 왜그래? he's jealous 이거 강아지... 이거 하나 사가야겠는데? 미쳤다 노래 잘한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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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저 대이지가 맨날 이래요 저를 보면 무AB 1, 2, 2, 1 계속 자라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자라가 아 계속되는 자라 응 나는 하늘이 너무, 하늘이 너무 이뻐서 애플? 진짜 예쁘다 예쁘셨다 여기가 약간 애플존 아, 어디든지 내건 해리포터야 아 뭐야, 나도 해리포터 하고 싶은데 너는 뭐야, 주께야? 미카드? 나만 해리포터 아니야 아니, 신발 왜 안 벗냐고 침대에 신발 가능하냐고 다시 이런 거 이불에 닿으면 어떡해 안 닿아 맛있는데? 응 해리포터 사 이거야, 이거야 미카드 메르세데스 뭔데? 그건 진짜 소옷 안 닿아지지 이렇게 발이 이렇게 커요 발은 지금, 자세하게 지금 많은데 하이....만 하는 것 같아 운동장 갈 거야, 운동장? 운동장 운동장 엄마 차하우스 수영하러 가가지고 수영하러 가가지고 우리 얘기 전혀 못 알아들었죠? 집에 왔어 한 달 거의 한 달 만에 집에 왔거든요 이건 별로 좋은 간식은 아니지만 자 브랜디 왜 너무 커서 야 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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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옳지 이거 어디로 갖고 가세요? 네? 어디 가져가세요? 어디 가져가세요? 포장을 뜯으셔야죠 포장도 안 뜯고 그렇게 놓으면 어떡해요 아니 어디부터 뜯으려고 아니 어디부터 뜯으려고 아니 어디부터 뜯으려고 아 잘라줄게 봐봐 하얘콩 봐봐 하얘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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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프 무서워? 하얘콩 하얘콩 브랜디랑 하얘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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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프 무서웠어요 하얘콩 그리고 이쁘게 IM 왠지 오마이edere 뭐 이래 또 아 저기로 가라고 니가 먼저 화냈잖아 니가 먼저 화냈잖아 어우 잘하네 어우 옳지 지금 이어폰을 에어팟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잘 어울린다 뭔지 알죠 그 페이스체인 하는거 아이돌들 또또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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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세요 아 에잇 아 아 예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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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 가요? 수영장 가요? 우리 하이 오늘 생일이 어제 생일이었는데 미안해 곧 해줄게 해서 케이크 해줄게 야 야 들어가 바로 거기 들어가 바로 아이고 지금 페퍼가 원반을 할 수 있어 왜냐면 저기서 놀아주고 계셔가지고 또 다른 집 개가 됐거든 덕분에 페퍼는 원반을 할 수 있어 페퍼 꼭! 페퍼도 원반! 아이고 귀여워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갑자기 갑자기 지쳤어 날씨가 너무 좋아 아이고 이뻐 지금 여기서 만난 경주분께서 유튜브 빨리 올려달라고 주고 가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기다리세요 지금 나왔다 한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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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앉아 앉아 아 알긴 알죠 앉아 한비 앉아 그래 안돼 우리 애기 기절했어요 피곤하지 피곤하지요 우리 애기 기절했어요 피곤하지 피곤하지요 피곤하지요 피곤하게 난이도 ancel 피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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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